자, 김경선 이사님. 네, 어서오시죠. 오, 네. 우리 충청, 중국을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허남부터는 참고 계시죠. 네, 어서오시네요. 자, 미이견나 이사님. 네, 어서오십시오. 네, 뜨거운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경희 이사님. 우리 학회의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하하하하,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예준이 이사님. 이 분은 영상 떨어지고 있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준이 이사님. 아, 네. 참 쉽다. 네, 여자는 영화물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혜진 이사님. 어서오십시오. 아, 네. 네, 아주. 지금 이 분 박사 과정을 좀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또 나만의 반려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자, 윤여란 이사님. 네. 아, 어서오십시오. 네. 오늘 사실은 우리의 시정트라엘랑 봉면에, 정말, 네, 뒤에서 꿈을 양반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현철 이사님. 어서오십시오. 네. 네. 일명, 네. 효창이라고 불립니다. 하하하하. 박수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임영호 이사님.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김현재의 10분대로 작가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꽃이 될래요. 10분대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암성을 설치신 분입니다. 최홍욱 이사님. 네. 어서오십시오. 하하하하. 네. 조금만 아까 들으셨죠. 민수인의 폭랑, 그리고 배아연량의 24시를 작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한국 가창학회는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네. 중국에서 몇만큼 같은 그런 이사인들로 구성된 학습 단체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네. 어, 아직도 안 가고 계시는... FARE.